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들고 제가 인스타에 올렸지만 정말 울컥하는 마음이 막 들었어요. 풀면서. 정말 많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선지들이 낯선 선지들. 제가 그리고 올해 예상을 분명히 해드렸잖아요. 윤사는 특히 작년 등급 블랭크 현상도 있고 생윤이 계속 이렇게 6평도 그렇고 9평도 그렇고 연계교제가 뿜어내는 향기들을 맡아보면 제가 이렇게 맡아서 드리면 되잖아요. 이게 약간 난도가 있단 말이에요. 살짝살짝이 아니라 뭔가 이거 이렇게 활용하면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 강의에 매년 물론 그러긴 했지만 정말 영혼을 갈아가지고 연계교제를 그리고 기출 내용들을 주면서 본인이 꼭 봐야 된다. 본인이 못 보더라도 수능완성 모의고사라도 풀어보고 안되면 답지라도 매겨가지고 답안지라도 한번 읽어봐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 누누히 노력하라고 이야기했더니 뭐 지역적인 것까지 나올까요? 이렇게 의구심을 푸었던 수험생들. 결론이 증명해주잖아요. 그래서 어려웠기 때문에 평소에 잘 보다가 못 본 수험생도 있고 제가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집중 잘, 물론 마지막까지 집중 잘하다가 못 본 수험생도 있어요. 그날. 그렇지만 잘 이제 정리해가지고 표점 확 나올 수 있다 했잖아. 이렇게 받아간 기분 좋은 수험생들의 DM도 받아보고 그렇지 못한 수험생도 있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제가 많은 연락을 받았지만 일일이 답장을 다 못해드렸지만 최대한 드리도록 노력은 해서 제가 밤을 새서라도 DM 답장을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제가 해드리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라도 해드려야겠죠. 여러분들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등급컷이 4상 최대로 1컷이 4일, 윤사는 4상. 둘 다 70전대잖아요. 사탐론 해가지고 만점 받으신 분들은 거의 뭐 진짜 성공한 거지. 혁명이죠. 혁명.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열어놓고 봤더니 정답률 20% 문제. 여러분 맨날 생윤부터 해드리니까 윤사부터 한번 가져봐야겠어요. 윤사 정략용 문제를 그렇게 많이 틀릴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항상 했던 말이 뭐였냐면 제신문에 답이 있다. 내가 수업 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생각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제신문을 잘 봐라. 4단이 4덕의 근본이야. 정략용은. 단시설이다. 그래서. 4덕이 4단의 근본이니까 4덕이 있어서 4단이 나가는 건 단서설. 성략이고. 성략 문제에서 내가 항상 이런 거 함정 빠지지 말라 했지. 인의 단이 측은지심. 지의 단이 시비지심. 이런 걸로. 측은지심의 단이 인이 아니라. 이렇게. 성략. 그 성략과 양면과 참된 암. 진지 중요하다 했죠. 나왔고. 이왕 이 문제 나오면 제신문 잘 보라 했고. 올해 칸트 진짜 어려웠죠. 칸트는 자유. 리베르타스하고 어터너미에 해당하는 자율. 개념이 다른데 그거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걸 알려주려고 문제를 낸 것 같긴 한데. 거기 선지가 되게 까다로운 선지가 있어요. 그래서 해설강의 잘 보시고. 윤사에서는 특히 또 스피노자 거품 물었을 거예요. 아마. 명확한 관념 때문에 그래요. 그 명확한 관념은 직관적 인식을 뜻하는 겁니다. 스피노자의 알매 3단계 혹시 기억나세요? 감각, 이성, 직관적 인식. 그 스피노자 문제하고 칸트 문제의 정도가 변별력을 갖추고 알려주려는 문제였고. 나머지 문제에서는 이거 진짜 막 생소하다. 생뚱맞게 이거 처음 봤어. 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항상 연습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유지 개념, 자발성 개념이랄지.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문제 틀린 사람들 진짜 어이없어. 그 해능 나오니까 지눌이다라고 생각하고 X, Z만 올려가지고 원효인데 원효 교중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흄에 있어서의 촉발. 이성은 의지를 지도할 뿐인데 촉발은 드러내는 거잖아요. 행동을. 그래서 이 정략용 문제도 오답률 1등인데 4, 5번을 제일 많이 썼어요. 정답은 2번이지. 형구는 내가 개 이름 생각을 했잖아요. 형구야 이런 식으로. 무슨 구야? 개. 그럼 강아지의 기호는 당연히 어떤 도덕적 욕구도 없지. 강아지가 그럼 도덕적이야. 우리 집 강아지는 도덕적이야. 그건 네 집에서 하는 거라 했잖아요. 대학 가서 논문 쓰는 거라 했고. 이게 정답인데 4번에. 이게 비문이잖아. 선을 좋아하는 마음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로, 자유의지로 네가 부여했냐? 그 천명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십이지심을 시작으로 확충하면 지가 형성되지 본성으로서의 지가 아니잖아. 본성은 기호지. 그리고 정략용은 천명지성은 기질에 따라 행동한 결과로 선악의 형방이 나타날 수 있지. 근데 이건 그냥 기질에 따라잖아. 기질에 따라. 자주지권의 개념이. 올해 윤사 재수할 강의 보세요. 선지가 붙어있는 이유가 있어. 다. 이렇게. 유식사상도 붙어있는 이유가 있어. 전식특지하고 자성이 붙어있는 이유가 있어. 선지들이. 평가원은 뭔가 이야기했잖아요. 알려주고 싶은 집단이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알기엔 이번 시험이 많이 어렵긴 했지. 그래도 해설 강의를 잘 들어보세요. 진짜 평가원은 알려주려고 여러 군데에 깔아가지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신 분에겐 좋은 표점을 줬고. 못 본 분들 마음 아프더라도 하루라도 좀 쉬시고. 여러분 좀 쉬세요. 저는 이제 곧 개강을 할 테니까. 이때라도 잘 쉬어야지. 그때 추억이 많이 기억이 나거든요. 일단 수능 끝나고. 제껴놓고 일단 좀 놀아. 용돈 쫙 당겨가지고. 나중에 돈 없으니까. 그 다음 생윤도. 오답률 1등이 시불. 맨날 시불 틀렸고 시불시불 거린다고 내가 우스갯소리가 아니잖아. 여기도 제시문은 뻔한 거였는데 소수자가 심의 불을 좀 할 수 있는 거 된다 했고. 그 다음 2번 문제는 내가 올해 연계 규제 수안 5회는 꼭 풀어보라 했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침해할 목적이 세제법. 여러분 안 풀어보니까 파체포에 넣어줬잖아 내가. 세제법이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는 목적을 지단면 시불적인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법은 시불의 대상이 아니라고 너네 엄청 공부했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이 시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오면 너네 엄청 틀릴 거다. 측면이 됐지. 그래서 내가 파모에 뭐도 넣어드렸냐면 종교적 교리의 근거에서 시민불국종 하면 안 되지만 종교적 교리가 시민불국종의 정당화 근거와 일치할 수는 있다. 비폭력 정신 이런 것들. 그런 거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교육과정이 끝물이에요. 교과서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다 나왔고.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올해의 시험은 평가원이 평가원을 저격했다. 저격했다. 맞는 말이야. 기출문제 안에 있던 내용들을 가져와서 새롭게 출제할 수 있는 꺼리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다음 내년 연계교제에 그걸 설명해 주는 패턴이 있다 했잖아요. 그걸 우리는 연습을 올해 되게 많이 해왔고. 연계교제를 보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다음 시불의 대상은 기본적 자유의 심각한 위반에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 등의 현저한 위반에 국화한다. 하나 빠졌잖아. 그다음에 준법의 의무는 기본적 자유를 방어할 권리와 상충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법을 안 지킬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법 중에 어떤 법이 있냐면 처벌. 처벌이 심의 불국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 반역죄 처벌. 반역죄. 반역 일으켰어. 양심적으로. 그랬더니 이에 따른 처벌법이 너무나 심각해. 그러면 국가의 규제에 대한 양심적 거부에 대한 국가의 규제 처벌에 대해서 심의 불국정 할 수 있지. 간접적 심의 불국정으로. 정당한 교통법규 위반하면서. 결국 기추를 다 양념처럼 버무려가지고 연계교재라는 소스까지 넣어서 평가원이 작품을 냈어요. 아주 어렵고 신비한 작품을 낸 겁니다.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아요. 당연히. 그래서 한편으로 울컥하면서 아 그래도 내가 원래 진짜 파모를 1년 동안 만들면서 마지막에 최종 수정을 한 번 더 한 것이 좋긴 했구나. 더 어렵게 더 어렵게 더 어렵게. 그래서 여러분들 멘탈 엄청 깨졌지만 여러분들 후기에다 그런 말 많이 써놨잖아요. 김종익 모고 보는 것 같았다. 제가 생윤도 그랬잖아요. 제시문 초론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다고. 내가 여기서 총평 찍으면서 야 내가 이야기한 거 다 나왔어. 적중됐어. 그런 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탐은 공부하실 때 이제 이 교육과정이 2년 남았잖아요. 진짜 층을 잘 쌓아가야 돼요. 한 5, 6년 전처럼 7, 8년 전처럼 개념 쌓고 기출 좀 번 다음에 공부 어느 정도 하면 1등급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가 변해가서. 그래서 이 교육과정이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교육과정은. 통사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 당연히 통사도 예비시행지 봐봐. 본 사람 있어요? 이제 수능 끝났을 때 가면 보세요. 처음 나올 땐 되게 쉬워. 여러분 통사 예비시행지 풀어봐. 와 이때 수능 한번 다시 볼까? 막 이럴 생각할걸? 너무 쉬워가지고. 일반인도 막 풀 수 있게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생윤도 처음엔 그랬어. 그래서 생윤도 처음 나왔을 때 2014 수능 때 일반인도 풀어보면서 이게 과목이냐부터 시작하고 욕 엄청낸지. 근데 지금은 봐. 어려워진다고. 통사도 나중에 그렇게 되겠지. 그렇지만 여러분 통사를 생각할 게 아니라 난 이 시험을 왜 잘 봤을까 못 봤을까라는 반성을 하면서 못 본 이유는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왜 어려웠는지를 제가 열정을 다해서 열성으로 해설관이 찍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 다음 세대에는 또 이런 것들 나오겠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 던져놓고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쉬시고 쉼의 시간을 가지시고 행복하게 잘 놓으세요. 일단 성적 나올 때까지. 그리고 연구실 조교 지원하실 분들은 지원하셔가지고 여기서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퀘스트를 기적으로 찍고 총평을 찍을까 말까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도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총평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진짜 올 한해 또 많은 사랑받았고 마지막에도 여러분들의 또 그 사랑을 검증받아서 제가 오늘 하루 정도는 쉴까 했지만 쉬지 못하고 해설강의 전 바로 찍는다 했잖아요. 바로 찍어야지. 여러분 궁금할 거 아닙니까? 해설강의 한번 보시고 시간 되신다면 여러분의 짧은 수강후기 하나가 저의 하루를 쉬게 합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작은 선물 하나 주시면 감사한 하루가 되겠네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못 본 분들도 위로해 드리고 싶으니 이야기 있으면 전해주시고 잘 본 분들도 주시고 하루 편안하게 잘 쉬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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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